신동에서부터 스타까지의 그 과정을 정동원 군이 그려가고 있어요. 여러분 이거 진짜 중요합니다. 반갑습니다. 제이보컬이에요. 여러분 드디어 정동원 군이 1년 2개월여 만에 신곡으로 돌아왔습니다. 분명히 이란 만난 건가요? 여러분들은 고리를 듣고 어떠한 느낌을 받으셨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러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정동원의 보컬은 나이를 뛰어넘는 전달력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저는 솔직하게 이번 신곡은 조금 신나는 게 되지 않을까? 그러한 예측을 했었는데 이렇게 마이너한 발라드풍으로 돌아왔습니다. 사실 그간 제이디원으로서의 활동을 하면서 신나는 거 많이 불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무언가 연장선이 되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케이 트롯의 선두주자로서 정동원 군이 신나는 곡을 보여줄 것이다 생각을 했었는데 오히려 이렇게 마이너한 발라드풍으로 돌아왔습니다. 자 지금부터 정동원 군이 선보이는 고리 들어보시면서 분석 리뷰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저는 개인적으로 이러한 풍의 노래는 싫어하진 않지만 즐겨 듣는 타입은 아니에요. 그런데 정동원 군이 노래를 하니까 듣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건 저뿐만이 아니라 많은 분들이 그러실 거라 생각합니다. 아니 대한민국에서 이러한 풍은 사실 대중적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정동원 군의 능력은 이런 거 필요 없어요. 그냥 팬이 되어버리면 즐길 수밖에 없는 그러한 매력을 가진 게 바로 정동원이라는 아티스트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마이너한 장르를 계속해서 선보이고 있는 것일까? 여러분 생각해 본 적 있나요? 저는 이번에 생각해 봤습니다. 사실 독백, 영원 이런 곡들이 비슷한 장르의 곡입니다. 그래서 저는 또 이렇게 낸다고 하는 것을 상상도 못했어요. 그런데 이 곡을 계속 듣다 보니까 정동원 군의 의도를 조금씩 알게 되겠더라고요. 가슴에 흐리나 눈물로 흐리나 눈물로 자 첫 소절에서 제가 느낀 게 뭐였냐면 아 이 노래는 호흡으로 하려고 하는구나 전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김대표 그게 무슨 말이냐 설명해봐라 이렇게 하실 분들 계실 텐데요. 자 노래를 들어보면 음가가 끊기지를 않습니다. 음가가 끊기지 않는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말하듯이 하되 음정이 가지고 있는 박자를 다 채운다. 이러한 의미로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자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가슴에 흐르는 눈물로 이제 좀 들리시죠? 가슴에 흐르는 눈물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눈물로 이런 식으로 호흡을 후 불어내죠.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딱 듣고 아 이 노래는 호흡의 느낌을 좀 많이 주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캐치를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다른 노래 한번 들어보세요. 정동원 군이 말하듯이 음가를 끊어가되 느낌은 이어주거든요. 그런데 이 노래는 끊지 않고 이어갑니다. 여기에는 여러분 음악적인 의미가 담겨 있어요. 닦을 수 없는 그 이름 닦을 수 없는 그 이름 닦을 수 없는 그 이름 크으 여러분 다른 노래들의 가사도 의미가 깊었지만 고리라고 하는 이 신곡은요 의미가 굉장히 심오합니다. 수천 번 수만 보라서도 수천 번 수만 보라서도 자 이 부분도 마찬가지죠. 음가를 다 채웁니다. 제가 이 의미를 후반 부분에서 말씀해 드릴게요. 당신은 나의 그림자 당신은 나의 그림자 쫙 이어가죠. 당신은 나의 그림자 여러분 제가 왜 초반 부분에 정동원의 보컬은 나이를 뛰어넘는 전달력이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한 거냐면 이런 부분입니다. 여러분 지금 동원 군의 나이는 고등학생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등학생들을 어떻게 살아가는지 보려면 학교 끝나고 한 분 앞에 서 있어 보세요. 그러면 다들 뭐라고 하나요? 나오면서 좀 철든 아이들은 공부 이야기, 수능 이야기, 내신 이야기 이런 거 하고 조금 철이 덜 든 고등학생들은 게임 이야기하고 그리고 어떤 유튜버들 이야기하고 그러면서 욕도 하면서 즐겁게 웃으면서 그러고 다니잖아요. 그런데 지금 정동원 군 보세요. 그림자 그림자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러니까 나이를 뛰어넘는 감성의 전달력이 생기는 거죠. 미워하면 왜 미안해지고 하면 왜 미안해지고 지금 공개되자마자 계속 들었거든요. 그런데 노래의 디테일이 더 좋아졌습니다. 미워하면 미안할 때도 비브라토를 살짝살짝 넣어주면서 디테일을 더 퀄리티가 있게끔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러한 것을 확인해 보려면 정동원 군의 다른 앨범도 하나하나씩 들어보시면 아 지금 이렇게 방향성을 잡았구나 아 음악성이 이런 식으로 성장하고 있구나 이러한 부분을 캐치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귀에는 지금 고리라고 하는 이 노래 어찌 보면 제 예상과 조금 엇나간 장르의 노래이긴 한데 저는 이 노래를 쭉 들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그렇지 사람은 자기 브랜드가 있어야 하지 이런 생각이 딱 들면서 아 정동원 군은 이러한 브랜딩으로 자신의 이미지 메이킹을 이렇게 하려고 하는구나. 정동원 하면 뭔가 서정적이고 마이너한 발라드를 하는데 여기에 트롯 신동 출신으로서 발로트의 느낌까지 살짝 곁들이면서 많은 세대들을 아우르려고 하는구나. 저는 그런 생각이 딱 들었습니다.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신가요? 여러분들도 저와 같은 생각이시라면 댓글에 정동원 띠고 고리 띠고 1등이라고 써주세요. 여러분 이렇게 댓글로 정동원 이름이 거론되고 그 뒤에 긍정적인 텍스트들이 붙는다면 여러분 브랜드 가치는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응원하시고 사랑하는 정동원 아티스트의 앞날을 응원해 주세요. 멀어지면 왜 그리워지나 멀어지면 왜 그리워지나 들으셨어요? 멀어지면 왜 할 때 거기도 비브라토가 아주 살짝 들어가지고 그리워지나 할 때도 비브라토가 너무 마치 옥구슬 굴러가듯이 그렇게 발달을 했네요. 무거워 내려 놓고 싶은 심 이 부분은 제가 좀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이걸 밴딩이라고 해요. 딴딴딴 따단 딴딴딴 따단 그러니까 음을 딴딴딴딴 따단 내는 게 아니라 딴딴딴 따단 제가 극단적으로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밴딩을 주는 것은 어쩌면 조금 촌스러운 표현일 수 있습니다. 음악을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 말 정말 많이 들었을 거예요. 선생님들께서 야 밴딩하지마 야 끌어올리지마 지저분하게 부르지마 이런 표현들 정말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정동원 군이 이 부분에서 두 번이나 밴딩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왜 이렇게 또 기획을 했을까 왜 이렇게 표현을 했을까 전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제가 만약에 디렉을 했다면 밴딩을 못하게 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건 또 제 생각이잖아요. 그래서 생각을 바꿔봤어요. 이 곡의 작곡가 이 곡을 디렉하신 분이 왜 이 부분을 밴딩을 굳이 두 번씩이나 티가 날 정도로 했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요. 딱 이해가 되기 시작했어요. 바로 강조를 주고 싶었던 거죠. 강조. 자 뒷부분에도 이 부분이 똑같이 밴딩을 하게 되는데 어떠한 의미의 강조인지 뒷부분에서 알려드릴게요. 왜 또 당신 날 살게 하나요 당신 날 살게 하나요 나를 왜 또 살게 하나요 할 때 이 부분은 너무 깔끔하게 부르죠. 여러분 이 뒷부분도 밴딩을 써버렸으면 뭔가 지저분했을 건데 그 세련됨과 완전 촌스러워질 수 있는 그 사이에서 새로운 걸 만들어내고 있죠. 분명히 이란 만난 건가요 또 이런 부분은 여러분 밴딩을 안 씁니다.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준 밴딩 부분들이 있는데 저는 조금 깜짝 놀란 디렉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뭔가 동원군의 보컬에 탁 밴딩이 들어가니까 클래식한 느낌이 나면서 촌스러움보다는 고전적인 느낌이 나죠. 아픔일 정념사람일 정념사람인가요 지금 고리를 들으면서 어떤 걸 느꼈냐면 야 정동원군은 인생 2회차 같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보세요. 정동원군은 고등학생이잖아요. 그런데 정념사랑인가요? 고등학생 입에서 나올 단어가 아닙니다. 정념. 아니 저도 잘 안 쓰는 정념이거든요. 정념사랑인가요? 이렇게 정말 사랑의 아픔을 이야기하는데 어색하지가 않죠. 한 가지의 또 소망이 있다면 이렇게 트롯 신동이 제이보컬에 또 이렇게 아티스트로 연습생으로 와서 육성받으면서 또 이렇게 제2의 정동원군처럼 성장하는 모습을 제가 옆에서 볼 수 있다면 저 또한 너무 복받은 거더라고요. 아픔인가요? 인가요? 인가요? 할 때도 비브라토 폭이 굉장히 세련되셨죠. 그리고 여러분 지금 화면에 보시면 연예인은 사실 매력이 좋아야 되잖아요. 화면 보세요. 못생겼나요? 잘생겼나요? 잘생겼잖아요. 물론 매력이 외모에서만 나오는 건 아닙니다. 사람의 화술이라든지 눈빛이라든지 가지고 있는 재능이라든지 이러한 수많은 것들로 매력을 분출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정동원군은 이미 1차적인 외모에서 매력이 막 뿜어져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많은 우주총동원 여러분들이 신곡이 나온다고 하니까 실시간 방송에 들어가가지고 신곡 기다립니다. 기대합니다. 두근두근 거립니다. 이렇게 또 표현도 하시고 또 정동원군이 실시간 라이브에서 불러버렸잖아요. 라이브로. 그런데 또 상당히 서정적으로 좋아버렸습니다. 이러니까 이렇게 많은 우주총동원 여러분들이 헤어나오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번 고리라고 하는 곡은 예술적으로 굉장히 많이 힘을 준 그러한 느낌이 들죠. 자연이 계속 계절이 변하고 동원군은 그 자리에 계속 앉아있고 마치 헤어진 연인을 계속 기다리는 듯한 이런 슬픈 장면을 정말 예술적으로 아름답게 표현하고 있어요. 간절할수록 외로워지고 간절할수록 외로워지고 저는 간주가 끝나고 2절이 탁 들어가니까 음악성이 또 달라집니다. 여러분 제가 그만 말씀드리고 싶은데 명가수들이 자꾸 표현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제 오랜 구독자 여러분들은 제가 김대표 또 이 말 하겠네 하실 거예요. 바로 뭐죠? 명가수의 특징이 계속 발견되죠. 명가수의 특징. 1절과 2절의 다이나믹이 다르잖아요. 이거 진짜 중요합니다. 여러분 제가 왜 강조하는지를 아세요? 제가 명가수들은 1절과 2절의 다이나믹이 다르다라고 몇 년 동안 외쳐왔는데 막상 노래를 공부하잖아요. 이걸 까먹어요. 그러니까 제가 영상에서 남아 계속 외치는 거죠. 기억해야 된다고. 그런데 지금 동원군은 단 한 번도 1절과 2절이 같았던 적이 없습니다. 댄스곡 빼고요. 댄스곡은 사실 반복의 묘미가 있고 퍼포먼스에 중점을 두기 때문에 이러한 특징들을 잘 안 살려요. 그런데 이런 발라드나 서정적인 곡들 마이너한 곡들은요. 살려야 맛이 살거든요. 지금 정동원군 보세요. 이것을 정확하게 하고 있잖아요. 외로울수록 간절해지는 외로울수록 간절해지는 간절해지는 이렇게 비브라토를 흉성에서 뚝 끌어올리죠.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부분을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제이디원의 노력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앞에서는 비브라토를 가볍게 줬죠. 지금까지 가요를 불러왔던 대중 가요를 불러왔던 느낌으로 비브라토를 쓰다가 2절에서는 비브라토 폭도 두꺼워지고 흉성 라인도 강화시켜서 부릅니다. 이렇게 부르게 되면 발로트의 느낌이 더 강해지게 될텐데 정동원군은 이러한 음악성을 선택해요. 경빈 내 마음 경빈 내 마음 흉성에서 끌어올리죠. 제가 극단적으로 보여드리는 겁니다. 당신 아니면 당신 아니면 당신 아니면 이런 식으로 소리를 모아가죠. 저는 여러분 성악을 했기 때문에 성대의 근육이 잔뜩 박혀서 이런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정동원군은 뮤지컬도 했고 정말 여러 가지의 장르들이 섞여 있다 보니까 정동원군만의 고음 라인이 나와요. 이게 여러분 개성이 되는 겁니다. 아무도 채워줄 수 없어요 채워줄 수 없어요 자 이러한 부분도 참 높게 사야 돼요. 자 제이보컬 채널에서 오랜 시간 동안 공부하신 분들은 다들 아실 거예요. 요, 오, 우 이런 발음들은요. 소리의 위치 포지션이 앞으로 두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자 우 해보세요. 우 하면 뒤가 울리죠. 오도 해보세요. 오도 마찬가지로 포지션이 뒤입니다. 요도 마찬가지겠죠. 그런데 지금 정동원군의 소리가 뒤에 위치해 있나요? 아닙니다. 앞으로 위치해 있죠. 이건 여러분 정동원군의 발성의 노력의 증거예요. 이걸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요라는 글자를 피하지 않고 가창할 수 있는 것이죠. 이건 여러분 자신감입니다. 만약에 동원군의 요라고 하는 발성이 뒤에서 먹게 됐다면 아마 가사를 변경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냥 가잖아요. 이것은 정동원군의 발성적 깊이가 깊어졌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겠죠. 우리가 만나운 여 만나운 여인가요 가사 보세요. 여러분 이번 가사는 뭔가 더 깊습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어갈수록 아니요. 뭔가 고등학생이 나이가 들어갈수록이라고 하니까 제가 표현이 잘못되고 있는 것 같은데 나이는 들어가고 있는 거잖아요. 뭐라고 해야 될까요? 성장하고 있을수록 성장할수록 이게 맞겠네요. 성장할수록 노래도 같이 성장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거 진짜 어려운 겁니다. 제가 한번 퀴즈를 내드릴게요. 3초 안에 답을 하셔야 됩니다. 신동 출신 중에 성인이 돼서도 활동하고 있는 사람 세 사람만 떠올려 보세요. 라고 했을 때 여러분도 떠오르는 사람 있어요? 저는 없습니다. 한 사람도 잘 떠오르지가 않아요. 물론 활동을 할 수 있겠죠. 그러나 대중문화계에서 영향력이 있는 신동 출신의 스타는 저는 우리나라에서 잘 떠오르지가 않습니다. 외국은 많이 있죠. 인구수가 하도 많으니까 나오는 게 당연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지금 정동원 군이 이 길을 개척해 나가고 있다는 거죠. 굉장히 롤모델에 근접한 인물입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나라는 신동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이 뒷받침되지 못해서 신동에서 끝나버리는 사람들이 대다수예요. 그런데 미국 같은 경우는 좀 다르죠. 일본 같은 경우도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지금까지 신동이 스타가 되는 거 이거 참 어려운 길이었잖아요. 그런데 정동원 군이 그거를 만들어 가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신동들은 정동원 군이 간 길로 그대로 가면 됩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트롯 신동이었으면 트롯 열심히 하다가 변성기 왔었을 때 특히 소리가 잘 안 붙는다. 특히 남자 학생들 잘 들으세요. 변성기가 오면 남성들은 성대가 급격하게 늘어납니다. 그래서 갑자기 목소리가 허숙해지고 저음이 나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신동 때의 그 청명하고 청량한 그 소리가 사라져버리게 되죠. 그러면서 신동이었던 사람들이 연예인으로서의 삶을 살지 못하고 잊혀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때 정동원 군은 어떻게 했냐면 신동 때의 이 까랑까랑한 소리가 안 나니까 비강 포먼트를 이용했어요. 그래서 누군가는 아, 정동원이 이제 콧소리가 심해졌다. 이렇게 비아냥 걸었던 사람이 있었는데 지금 콧소리가 나나요? 절대 안 나죠. 여러분, 사람은 위기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 능력이 없으면 자기 능력까지 상실해버려요. 그런데 정동원 군은 그 위기라고 할 수 있는 변성기 때 콧소리를 이용해서 성분 상압을 높여서 까랑까랑한 소리를 유지해왔어요. 그리고 이제 성대가 적응이 되니까 콧소리는 빼고 공명 포인트로 노래를 하고 있죠.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게 바로 이겁니다. 신동에서부터 스타까지의 그 과정을 정동원 군이 그려가고 있어요. 여러분, 이거 진짜 중요합니다. 이러한 부분도 너무 깔끔하고 레가토를 하죠. 그리고 호흡으로 불러냅니다. 자, 이런 부분도 아픔이 정년 사랑인가요 할 때도 소리가 앞에서 포지션이 딱 놓게 되죠. 공명 포인트가 앞에 있단 말이에요. 이러한 포인트들은 코끝이나 앞니 쪽으로 공기 포인트를 모아주면 이러한 느낌이 나요. 사랑이 아픔 인가요 귀 아픔 인가요 자, 귀가 좋으신 분은 이번에 한번 들으셨을까요? 인가요 할 때 H 사운드가 요에서 살짝 들립니다. 인가요 여러분, 이거는 굉장히 지혜로운 거예요. H 사운드를 섞어주게 되면 비강 쪽으로 호흡을 더 걸기 쉬워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히, 하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해서 발성의 포지션을 유지하는 방법을 쓰는데 지금 정동원 군이 아픔인가, 효라는 느낌으로 이 부분을 완성시키네요. 끝도 없는 거리로 끝도 없는 거리로 오, 이 부분은 여러분 참 특이한 발성 포인트를 사용했어요. 시작도 끝도 없는 거리로 할 때 앞에서는 거리로 O 발음을 피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피하는 것보다도 중고음에 걸려있기 때문에 약간 거리로 약간 O 발음을 쓰면서 구강에서의 공명을 증폭시키네요. 우린 고리로 이어져 있어요. 크, 여러분 우리 인간의 관계는 참 보이지 않는 고리로 다 연결이 돼있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노래로 표현을 해주니까 그러한 것들이 더 마음적으로 와닿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아티스트들의 작품들은 우리가 눈에 보이진 않지만 느껴지는 감정선들이 있잖아요. 그것을 시각화를 해줍니다. 참 아름다운 행위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감동받는 아티스트들이 나오면 응원해줘야 되고 또 앨범이 나면 사줘야 되고 그래서 그 돈으로 또 선순환을 시켜서 좋은 작품이 나올 수 있도록 계속 응원을 해줘야 됩니다. 아니, 정동원 군이 갑자기 막 사라지잖아요. 그리고 갑자기 반지가 툭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사라지지는 말지. 저는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세요? 자, 보세요. 반지가 막 떨어져 버리잖아요. 그런데 또 반전이 있더라고요. 자, 보세요. 떨어져서 혼자 있었는데 갑자기 어디선가 또 고리가 나타나가지고 같이 딱 묶여버리죠. 여러분, 참 이번 노래는 대중성보다는 예술성을 택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선택은 굉장히 하기 어려운 선택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다 먹고 살자고 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이런 아티스트들이 대중성을 놓고 예술성을 선택한다는 것은 정말 굉장히 어려운 선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더욱 박수를 쳐주고 싶었어요. 저는 개인적인 마음은 대중적인 거 막 내가지고 차트에 막 줄 세우게 하는 모습을 보고 싶죠. 그런데 이건 제 마음이고 정동원 군의 마음은 다를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존중해줘야 됩니다. 분명 이번 앨범을 듣고 아, 왜 대중성을 택하지 않았냐 이렇게 말씀하신 분들 계실 겁니다. 찔리셨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의 작품을 그 의견과 방향성을 존중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정동원 군의 이런 방향성을 너무나 존중하게 됐습니다. 이야, 나도 그런 적이 있었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도 20대 때에 대중가수, 대중적인 성악가 이런 것보다도 매니아틱하고 예술가 소리를 듣고 싶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런데 나이가 들어가면 갈수록 우리가 또 경제활동이라는 걸 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대중성을 택하게 되는 그렇게 되더라고요. 이것을 또 이해 못하는 사람은 너무 상업적으로 됐다. 이렇게 또 비난하기도 하는데 저는 또 그렇게 생각하진 않지만 아무튼 저는 정동원 군이 이번에 대중적인 것보다 예술성을 택한 거 이거 너무나 존중하고 박수를 쳐주고 싶더라고요. 자, 이렇게 정동원 군의 신곡 1년 2개월여 만에 나온 신곡 고리가 끝이 나게 되는데요. 여러분 어떠세요? 정말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이제는 정동원 군만의 장르가 형성되어버린 느낌? 그런 느낌이 드시죠? 저는 그렇게 들었습니다. 대중성보다는 정동원 장르의 정성을 쏟는 듯한 느낌?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음악하는 사람으로서 너무나 존중되고 박수를 쳐주고 싶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자, 오늘 이렇게 정동원 군의 고리를 들으면서 여러분들 너무나 행복하셨죠? 앞으로도 정동원 군의 이런 밝은 행보를 리뷰 분석해서 올려드릴 예정이니까요. 구독과 좋아요로 제이보컬 채널을 응원해주세요.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도 계신 곳에서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